뺀 거여도 잘 안 나오거든요. 나도 이래. 저는요, 친구가 노는 계획이 예를 들어 있다. 내가 우리 한 3일 전부터 계획을 해. 근데 가기 쉽지 않네. 어디 몇 시부터 씻고 이런 거까지 계획한다니까. 그냥 당일날 되면 뭔가 아 괜히 갔나 했나 얘가 이런 생각으로. 그 약속이 취소되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. 나도 나도 약간 뭔가.